시대는 흐른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시대를 지나간다 가버린 뒤에 돌아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의 거센 바람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흩날리는 것들에겐 이름이 없었다 당시 한반도에선 전국적으로 도굴이 행해졌다 그렇게 빼앗긴 문화재들 수만 점이 다른 나라로 무력하게 흘러나가고 있었다 1906년 종로에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전용필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세상을 떠난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24살의 청년 전용필은 서화가이자 지식인,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었다 추운 겨울 깊은 산속에서도 얼지 않고 흐르는 물 그곳에 제자리를 지키고선 소나무와 같은 마음을 지녔던 전용필 논어 자음편에는 새한연후 지송백지후조 즉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 잔나무가 늦게 시듬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구절이 있다 오세창 선생은 전용필에게 산골물 간자와 소나무 송자를 넣어 간송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름이 없는 시대였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던 시대였다 모든 것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일 수 있는지는 스스로의 삶의 궤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간송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삼국시대부터 조선 근대에 이르는 작품들을 수장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차마 버려줄 수 없었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지켜냈던 것이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의 이름들은 지워졌다 그래서 간송은 훈민정음을 더 애타게 찾고 싶어했고 끝내 그 꿈을 이루었다 간송은 훈민정음을 수장품 중에서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을 갈 때도 품속에 품었고 잠잘 때는 베개 속에 넣어서 지켰다 그리고 훗날 국보 제70호가 된 훈민정음 원본을 통해 한글의 제자원리가 밝혀지면서 그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그의 나이 33세였던 1938년 간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을 설립했다 고화가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이라는 뜻을 지녔다 이곳은 현재 간송미술관이 되었다 후손에게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했던 간송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러한 간송의 뜻이 더 널리 오래도록 이 땅에 살아 숨시려면 민족혼에 대한 교육이 바로 서야 했다 간송은 194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사학인 고성학교가 재정위기에 처하자 어렵게 고성을 인쇄했다 이후 총독부로부터 가진 탄압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지만 결코 민족교육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시대는 흐른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시대를 지나가지만 그의 삶이 시대를 겪어낸 흔적은 삶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살아있다 삶은 짧았지만 한 사람보다 더 긴 삶의 흔적을 남겼던 간송 전영필이 있었다 간송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것은 먼 훗날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였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